1. 인생은 언제나 자신을 믿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합니다. 2.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3. 인생을 사는 데에는 정직과 성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걸어야 합니다. 4. 돈이나 명예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 맞든 주든 유익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5.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5. 우정과 애정을 품어야 합니다. 6.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갈 때 열정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7.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은 인생의 보물입니다.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8.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9.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에 힘쓰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자신을 믿고 힘을 내야 합니다. 인생은 힘든 여정이지만 우리는 강하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10. 어떤 상황에서 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을 모르겠죠. 11. 추천하실 때에는ức, 방법을 입ının 지식으로 부단해야 합니다. 11. 문제에서 평가를 입력한 게 아니라, 11. 점심로 인생이 되었습니다. 12. 질문을 잃지 말고는 어떤 상황이 있고,